또한 남강 선수한테 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거든요. 정단하의 서비스 그리고 3구 경기 출전 리시브 짧게 내줍니다. 지켜내낸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턱없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정은수 선수는 지금까지 공격선수 하여야 되거든요. 디펜스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은수 선수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면을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선수로서 공격선수로서 대처할 지금 선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정현 서비스 김수현 리시브 정단하 정은수 넘는 김수현의 서비스 3구 정은수 체육회 이정현 길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서비스 정단하 정은수 이정현 김수현 길게 넘어 기회 노려봅니다. 어 좋아요.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정단하 백핸드 패전을 많이 걸어주고 있는 양산시청입니다. 어 서비스 득점 김수현 김수현 정단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7점차 받아주는 김수현 자 굉장히 김수현 선수가 하나씩 견뎌주는 면이 좋아요. 정단하 강타 더블스코어 김수현의 긴 서비스 그리고 득점 같습니다. 이 게임 출발합니다. 정우순 서비스 정단하 리시브 받아주고 있는 김수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긴급상황 일촉즉발 랠리 계속 이어갑니다. 장기레얼리 이렇게 끊어지면 상불을 펼쳤던 4명의 선수 복식의 묘미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섰어 이정현 지켜낸 서비스 서비스 특정 정우순 선수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쭉쭉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엔탑스 유정현 조금은 바빠진 보악스 서비스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받아줬어요 정우순 자기들의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씩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임팩트 순간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넉 점차 바른 템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단화 정은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 농협층이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정현 부모님도 멀리서까지 포항해서까지 항상 오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단화의 서비스 이정현 체육회는 급해지면 안 돼요. 한 번 더 견뎌주고 공격 찬스 날 때까지 견뎌줘야 됩니다. 살려냅니다. 정단화 이정현 마무리 정단화 받아줍니다. 그리고 정은순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체육회는 조금 더 공격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단화 살려냅니다. 김수현 받아줬고요 이정현 청하일과 정단화가 손을 벌리면서 시작 정단화 정단화 서비스 정우순 리시브 이정현 벗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이게 몇 개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단화 아 1대2입니다. 툭 밀어냈습니다. 준비하고 쏩니다. 받아주는 이정현 정운수 살려냈고 길었습니다. 다른 상대가 친 볼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찔러 넣었습니다. 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정은 의외성이 신뢰성으로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순은 그 남들 미안한 표현을 계속해 줘요. 네네. 그래야만 서로 서로가 마음에 이제 위안도 받을 수 있고 조금 무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3대5 두 점차 회복하기에 늦지않을 시간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생각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드가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정우순이 좋아서 게임 김수현 서비스 아 아 6대5 다가서는 이정현 정단아 한 박자 빠르게 아 아 이정현 서비스 정우순 리시브 비켜봅니다. 아 조금 더 지금 볼의 구질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됩니다. 정우순 잘 받았고 또 방금 받아냅니다. 이정현 공을 다 받아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매치 승리한 남가은이 에이스 매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현 들어가야 돼요. 이정현 네. 아니면 돌아서서 호엔들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점차 추격을 해야 됩니다. 넘겼습니다. 정단아 이정현 정우순 피해주고 다시 받아줍니다. 정우순 공격자세 김수현 김수현 이정현 가져갑니다. 응원 다 이리 제멋 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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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여워 여워 이건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